안녕하세요. 표준 공정 모델 도입 기업의 로봇 활용 인력 교육 지원 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연규입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조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산업 제조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 제조 로봇 선도 보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 공정 모델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의 접근성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기계로봇연구센터장이신 이재용 박사님의 강의로 섬유산업 분야 4개 표준 공정 모델이 소개됩니다. 먼저 보빈 이송적재 공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이재용 센터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섬유산업 제조 로봇 공정 모델 개발 중에서 보빈 이송적재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빈 이송적재 공정은 보빈 탈장착 준비 공정으로서 반복적으로 작업자가 개별 포장된 비닐을 해체하고 대차에 투입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5에서 15kg의 보빈을 핸들링하는 반복작업을 수행함으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작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진을 보면 파레트로 공급되어 있는 부분에서 작업자가 2층에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보빈을 들어서 비닐을 제거한 뒤에 크릴에다가 장착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난해에 개발한 표준 공정 모델 중에서는 이 크릴 2대에서 로봇 2대가 보빈을 로딩, 언로딩하는 공정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그 공정의 앞단 부분에 해당되는 비닐 탈피 공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수작업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트가 들어온 뒤에 작업자가 한 개씩 한 개씩 비닐을 저렇게 벗겨내고 그걸 가지고 보빈이 크릴 앞까지 이동시키는데 실제 이를 대상으로 했던 공장에서는 로봇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 탈피를 사람이 또 같이 공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표준 모델로 삼았습니다. 실제 공정 흐름도를 보면 보빈 준비 공정과 장착 공정, 전경 작업, 보빈 탈피, 언로딩 공정이 있는데 이 2번, 3번, 4번 공정은 로봇 자동화가 기구축이 되었고 앞부분 준비 공정을 이번에 로봇 자동화 표준 모델로 삼은 뒤에는 모든 전경 준비 공정이 로봇 자동화가 구현이 될 거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도면을 구성한 것은 원사가 들어오는 파레트 부분과 로봇 부분, 그리고 탈피기 부분, 그리고 크릴 부분들을 도면으로 도면화시켰고 이를 실제 제작까지 저희들이 공정 흐름들을 설계하였습니다. 공정 흐름을 보면 파레트가 투입된 뒤에 로봇이 파레트로 이동화해서 보빈을 픽업하고 탈피기의 버퍼로 보빈을 이송시킵니다. 그러면 탈피기는 받았던 보빈을 비닐을 바로 삐킬 수 있거나 또는 반전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로 뒤집은 뒤에 비닐을 탈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탈피하고 나서 다시 로봇이 원사 보빈을 들고 크릴 때에 놓아주거나 또는 이미 기구축된 공장에서는 컨베어 벨트에 놓아주는 공정으로 개조를 하면 자동화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전에 개발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고 구상했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파레트에 로봇이 원사가 들어오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때 일부분은 반전이 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로봇의 역할은 비닐도 벗기지만 이 밑에 있는 기구 장착에서는 반전시켜서 정상적인 상태로 정 위치가 위로 올 수 있도록 로봇이 잡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크릴 때로 저희들이 로딩하는 부분들을 설계하였지만 실제 컨베어 벨트에 놓아주면 자동화 공급 장치로 연결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 모델 테스트 베드 제작입니다. 앞에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기반으로 실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지난 전시회에 이 모델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구현해 보았는데요. 많은 섬유 기업인 수요자와 그리고 SI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도면화대로 이 로봇이, 협동 로봇이 무게가 5kg 되는 정도의 원사를 들으다가 탈피기에 공급해주고 탈피기에서 비닐을 벗긴 뒤에 이를 다시 크릴에다가 놓아주는, 꽂아주는 이러한 공급 장치입니다. 이런 모형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고 실제 제작으로 만들었던 것이 공장에 투입된다면 작업자가 앞에서 했던 비닐을 벗겨서 정렬하는 그러한 공정들은 모두 다가 자동화됨으로써 작업자의 반복적인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실제 개발한 모델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실증 사례로 21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적용 사례입니다. 섬유 기업으로서는 유일 코퍼레이션, 그리고 SI 공급 기업으로서는 재팩 기업이 컨소시엄으로서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보빈 이송, 적재 작업을 이와 같은 현장 사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앞으로 예상 도입, 로봇 도입 시스템입니다. 이 과제는 2021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화 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실제 현장에 도여지기 위한 제작과 부품 가공 공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마치 저희들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대차가 좀 작습니다. 유일 코퍼레이션에서 쓰는 대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로봇이 이 대차에다가 로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입 내용으로는 협동 로봇과 그리퍼, 보빈, 보빈 위치 인식, 그리고 크릴 대차, 전기 제어 판내 이런 식으로 부품들이 구성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용 사례 두 번째로는 섬유 기업인 심화와 공급 기업인 포온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방적 공장인데요. 방적 공장에서 작업자가 보빈에, 여기는 작은 보빈입니다만 작은 보빈을 하나씩 하나씩 뽑고 그리고 새로운 보빈, 빈 보빈을 연결, 꽂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1.5kg의 보빈을 한 라인이 216개의 보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하면 500개 가까운 보빈이 꽂혀져 있는데 이를 한 대의 로봇이 양쪽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였으며 이 역시 로봇과 이런 부가장치 장비들이 지금 현재 설계 단계를 마무리하였고 본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올해 연말이 되면 도입이 되고 현장에 완료가 된 뒤에는 여러 수요 기업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준 모델에 대한 기대 효과는 한 대의 크릴에 보빈을 교체할 경우에는 평균 600에서 1200개의 보빈을 준비하는데 반복 공정으로서 로봇 활용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자의 손목과 어깨에 발생하는 근골골계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빈 포장 해체 및 이송 적재 작업을 자동화하여 작업자의 환경 개선과 육체 부담 감소를 바탕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공장에서는 크릴은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모델을 한 개 라인에 시범 설치한 뒤에 전체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위한 확대하는 전반적인 공장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섬유기계 융합연구원이 개발한 섬유산업 분야 표준 공정 모델 중 보빈 이송 적재 공정 강의를 만나봤습니다. 반복 공정을 로봇 활용 자동화 시스템이 대체함으로써 작업자의 피로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겠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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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